우리가 이제 신명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명기 이전에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었고 마가복음 이전에 신명기를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때 신명기 전반부 말씀을 살펴볼 때 신명기의 율법이 10개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일정 부분들이 다 10개명에 1개명부터 10개명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19장 1절부터 21장 9절까지는 여섯 번째 개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명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와 그리고 21장 1절에서 9절은 더욱 분명하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규범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꼭 어떤 율법으로 정해주지 않아도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나쁜 짓이라는 것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살인이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살인이 있는가 하면 의도하지 않은 사고에 의해서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죄하고 취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제도가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것이 과실치사자 보호법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도한 살인이 아닌 경우에 그 죄인이 그곳으로 도망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런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끼를 들고 산에서 벌목을 하고 있는데 도끼나리 도끼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그것이 옆 사람에게 가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거나 원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그런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즉시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목숨을 건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도피성 제도가 없다면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요 의도한 것이 아닌데요 아무리 항변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의 어떤 가족이나 혈육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감정이 당장에 복수하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처럼 경찰력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일에 대해서 혈육이나 가족이 그 죄에 대하여서 책임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두어서 또한 무제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제도 자체가 어떠하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당시 이스라엘 가난한 땅에 정착하여서 제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 무제하게 살인을 한 사람이 피했을 경우에는 도피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도해서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전혀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피성에 피하여서 안전하게 피신한 사람이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의 죄가 용서받고 나올 수가 있었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제도에서 나왔을 때에는 이 살인자를 찾는 다른 사람들이 죽일 권한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우리에게 현재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근본적으로 무제한자가 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유제한자가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께서는 무제한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율법의 원리를 넘어서서 죄를 지은 자들마저도 용서받을 수 있고 피신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판단하면 당연히 우리가 처벌을 받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께서 그 심판과 형벌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도피할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당연히 죽어야 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에게 피하면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가 있고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유혹들과 또한 핍박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러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해 주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항상 소망이 없고 항상 의로운 것이 없고 어떠한 소망을 둘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해 주신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 길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1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전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이 도피성 제도가 언제 주어지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전투를 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이미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정착할 때 이 제도를 두어서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난한 땅입니다 소망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마치 천국과도 같이 천국과 같은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늘 약속하시고 주장하셨던 이상적인 땅이 바로 가난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바로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풍요로움과 온갖 좋은 것들이 약속되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항상 상암과 해암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음과 눈물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예 떠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교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려는 꿈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세상이며 우리 자신 역시도 우리 안에서 죄가 항상 흘러나오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도피성은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상암과 해암과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도 하기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그러한 죄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죄인인 우리가 그리고 내가 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죄인이기에 우리 마음 속에 도피성을 만들어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도피성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 다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피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속에서만큼은 그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속에 도피성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실수하거나 모자라거나 잘못된 것을 확인하면 늘 생중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내 입에서 뱉음으로 인하여서 동시에 나의 의로움과 나의 무죄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는 늘 받습니다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올곳이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 제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자였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었으면 당장에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사망에 먹힐 수밖에 없는 자였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우리 마음에 도피성을 두어 남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자기 혼자 높은 신앙의 경제에 이르러서 열반의 상태에 이르러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자신은 굉장한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도피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도피성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우리로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피하여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행실로나 또한 마음으로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살인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살인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의 이 악함을 이 죄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살인함을 품지 아니하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히 지켜주시는 그 품 안에 안겨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역시도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